아이콘이 2018 멜론 뮤직 어워드 이하 2018 MMA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베스트송을 수상했다. 1. 오후 7시 서울 고척돔에서 멜론 뮤직 어워드가 열렸다. 아이콘은 복사랑을 했다로 대상에 호명된 후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으며 감격했다. 비아이는 사실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의 이름을 여기서 다 부르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따로 연락할 수 없는 아이콘이 팬클럽명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비아이는 이런 기적같은 상과 아이콘에게 있어서 말도 안되는 순간을 만들어준 것은 팬들 덕분이다. 이날 MMA에는 방탄소년단, 마마무, 볼빨 밤사춘기, 비투비, 워너원, 에이핑크, 블랙핑크, 아이콘, 이동욱, 이영자, 손태영, 이상윤, 최다니엘, 이상엽, 남지연, 이유리, 정소민, 박성관 등이 자리했다. 서울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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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시